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여러분 오리고기 좋아하십니까? 과거에 유황오리집이 아주 호황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웰빙붐을 타고 유황오리집이 아주 그냥 문전성실을 이룬 적이 있는데요. 이 음식점 사업자들이 들으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리를 농장에서 구입해서 요리를 해서 유황음식 요리가 아주 유명하다 이렇게 소문난 음식점이었는데요. 이 음식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벌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 소득세 신고 내용을 조사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작게 신고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일명 PCI 시스템에 의해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그래서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1일 결산하고 월말 결산하고 또 연말 결산해서 결산이 끝나면 그때그때 장부를 속아가기 때문에 장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세무조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필요하면 금융추적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리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유황오리 음식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자료로 오리를 오리농장에서 매입해가지고 3년간 음식 요리를 해서 매출한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3년간 무자료로 오리를 매입한 것이 5천마리나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관들이 어떻게 세무조사시에 세금을 결정했느냐 오리를 무자료로 매입한 수량이 5천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리 한 마리당 음식 단가가 메뉴 단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오리 5만 마리 곱하기 5만 원 하면 총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총 매출액을 세무소에 신고한 매출액과 비교하면 매출 노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관들이 세금을 추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황오리 음식점은 아주 장사가 잘 돼서 포장도 많이 해갔어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일회용 포장 용기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져가는 그런 판매도 했는데요. 세무조사관들은 일회용 죽그릇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수량을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일회용품 수량에다가 곱하기 죽그릇, 죽 한 그릇당 메뉴 단가를 곱하면 테이크아웃되는 총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 추정액과 세무소에 신고된 신고금액을 비교해서 매출 노락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음식점 사장님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그렇게 실제 장부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막 그냥 추정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법원이라든가 또 국세조세심판원의 입장은 그렇게 과세할 수 있다라고 국세청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음식점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카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매출 노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소득조계기, 일명 소득조계기,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그런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그건 역시 실제 세무조사 시에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이 비일비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음식점 사업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PCI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추계과세가 장부가 없다고 할 때 추계과세도 가능하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는 행위는 잘못하면 크게 세금 폭탄을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